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동주공제 중소기업인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인데요. 고난과 이해를 함께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배를 타고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외친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인데요. 전라북도의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오늘 이 안에서 어떤 지원과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장님 여기 동주공제정신 제가 그 글 기재하신거 굉장히 인상깊게 봤거든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동주공제 사자성어로 보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같이 건넌다라는 뜻인데요. 아마 이게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올해 정한 사자성어인데 경제난국을 2016년대 경제난국을 함께 슬교롭게 헤쳐나가자 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올해의 사자성어로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주공제에 대해서 저도 우리 13만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인들과 같은 배를 타고 이 남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사자성을 써본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그런 우수한 문화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 시책이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올해 지역문화와 산업이 융합해서 지역문화를 대중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산업과 융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활짝 웃고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 지역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를 소개하자면 먼저 중수기업 창업에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선도대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컨설팅, 정보화, 중수기업 건강관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벤처포럼을 통해 지역유망 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과 관련된 인사업무라든가 회계, 청사관리, 직원복지업무 등도 병행추진하여 청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풍도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는 중수기업은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정성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전통시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더 자세히 들어가면 전통시장을 유형별로 우리 지역의 장례에 선정된 글로벌 명품시장이 남부시장이 선정되었고 또 문화관광형, 지역의 문화관광과 연계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관광형 사업이 있고 또 골목형 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색을 살려서 주민밀착형 시장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명절때만 돌아오는 온놀이 상품권을 구매를 촉진시켜서 그 상품이 시장에서만 유통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된 사업이 5명의 사업자를 가진 소상공인들로 된 협동조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공동으로 시설을 활용한다든가 공동 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창업자나 일반인들이 아이디어를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고가의 프린트 장비라든가 또 3D 스캐너, 레이저 커팅기 그런 장비들을 갖고 있어서 창업자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실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실험 공간입니다. 저희가 레이저 장비가 있어서 금속이 아니고 비금속용 사진을 저희가 레이저로 테스트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요? 저희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최우한 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 와서 미리 제품을 만들기 전에 시험용을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군요. 그 이상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목적이 들어오실 때는 머릿속에 담아서만 오시면 된다. 나갈 때는 손에 뭔가를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제품 제사하고는 다르게요. 저희는 회로 개발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단순 3D 프린터로 하는 기구적인 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제어되고 디스플레이되고 할 수 있는 회로 설계부터 PCB 제작까지 저희 쪽에서 다 지원해주는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수출 지원 센터에서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수출 초보 기업들이 수출이 어려울 때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 기업 초보 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요새 FTA 타결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 유학생을 활용해서도 수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수출, 돈의 수출 관련에 대한 모든 일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지역기업과 그리고 외부로 수출할 수 있는 여기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모든 돈의 초보부터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좀 수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은 여기에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쪽의 시장 상황 그런 모든 부분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해주는 중소기업청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 제품성능기술과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그 제품에 대한 성능과 또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 그래서 제품성능기술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관공서 조직으로서는 이름이 좀 생소한데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하는 게 성능 개념으로서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저희가 성능인증이라는 걸 통해서 퀄리티를 저희가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관공서나 또는 공공기관 또는 일반인들이 물건을 살 때 성능인증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 개발품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능인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인정을 해주고 있으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보통 R&D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22개의 R&D 사업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기업 전용의 과제가 있다든가 창업기업의 전용의 과제가 있다든가 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소기업 중에서 크다고 생각하는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300개의 기업을 지원했는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 1년에 75억씩 지원하는 그런 대규모 사업까지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22가지의 R&D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이곳저곳을 둘러봤는데요. 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서 적극 지원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이 청사를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거듭나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 되길 기대합니다.